매일매일이 잿빛이더라고 팽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란다 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잘 아겨운 애가 되겠지 우리 잘 아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조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금만 깊게 드러났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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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난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조물척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금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금만 깊게 드러났네 꼬마가 간식했던 꿈은 무엇일까 임대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꿈뻑을 스포 Dharma 저는 연행하여